가야되는데 흐흐 불편이거든요? 어 저기 사람있다 죽여버리죠? 진짜 너무 못맞춰서 어딘지 가늠을 못한 상태로 죽어버렸죠? 가서 파밍할까 말까? 너무 초탄을 못맞히니까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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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버렸죠? 못숨고 흐흐흐흐흐흐흐 총수를 드려야하는 것인데요? 3일 노노? 이정도면 괜찮죠? 이제 1킬이요 이제 지금부터 유튜브 들어갑니다 유튜브 녹화 시작 지금부터 유튜브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심심한 노가리판이었다면 지금부터 초집촌 갈게요 구상 먹어야된다고? 아 구상 먹긴 해야되는데 어떡하지 가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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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야되 먹으면서 가자 보기갈까 보기 형 방송 10년 직업병 없나요? 혼자 깸할때도 말한다던가 혼자 깸하면 재미가 없어 관심을 못받으니까 방송하면 관심을 받잖아 아 아 얘 없는데요? 에이씨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어 소음기 대박사건 붕대나 많이 챙겨 야 소음기 소음기 끝나버렸죠? 쌍스카 가지고 있었어 쟤? 쌍스카 가지고 있었어 쟤? 와 여기 뒤에 허 볼판이거든요 뒤에부터 확인하셈 아마 죽기 싫어서 뛰어오는 녀석도 있을거지 여섯 명 와 뒤에 너무 오픈되있는데 저쪽 나무로 갈걸 그랬나 저깄다 왼쪽에 한놈 버기쪽으로 버기쪽으로 버기쪽은 아니고 이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일단 하나 죽었다 저기 저 앞쪽에 약좀 먹고가자고 좋은생각 배세치고 아이디어 척축 펴고 자세 바르게 해라 아 근데 여기 1등에 보다 소용없는데 오우씨 폭탄 폭탄 폭탄이지? 왼쪽 폭탄? 폭탄 소리 왜이렇게 커 동네정도로 안가진 않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던지는걸 저 나무에 던지는데 누가 어딨지 안보이는데 엎드리자고 아 나 엎드리는거 싫어했어 요새 흙먹잖아 저쪽에 저격촌같은거 왼쪽에 왼쪽에 저격촌같은거 있어요 안보이는데 난 좀만 앞으로 가면 되거든 보고 움직여 다섯명 저렇게 총 쏘는 놈은 죽을 것이다 앞에 비행기야? 앞에 비행기야? 아직 있네 이거 있었어 이놈들 한놈 죽었고 지금 방금 싸운 놈들 올라올것이 근데요 뒤져버렸구요 3명 앞에 큰 앞에 큰 앞에 하나 있을거야 오른쪽 오른쪽 정수리 오른쪽 오른쪽 멀리총소리 오른쪽이 어디를 쏠것입니까 바로 맨 앞에다 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를 이동해야됩니다 진희들께 쏘고있다는것이죠 어 죽여버렸죠 그렇다면 앞에 지금 방금 싸운곳 자리가 지금 차지해야돼 어딨어 어디로 가버렸냐 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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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은 마음먹으면 하는것이구요 네 좋았구요 흠 흠 흠 아 근데 사막맵이 아니네 에이 네 엄마 나 티비 나온다 쓰읍 모션버거 바로 총을 쏴버렸죠? 흠